글쎄요 이렇게 데려가면 이제 그는 이렇게 넘어가 3. 5. 5. 어떻게 그 고통을 덮는 거야 대셋도 없이 나는 그저 버텡 거야 5. 11. 10. 14. 15. 15. 15. 16. 하하 합리사 빙글빙글 빙글빙글 쫙 그러는데 너 얼굴에 딱 대고 있는데 여름에 딱 대고 뭐하냐? 어차피 이렇게 딱 왔는데 뭐하냐? 이렇게 내면 돼 아, 그래 쉽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